레이지보이 기본 흔들형 리클라이너는 사용자의 편안함을 위해 3단계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다리받침을 작동하려면 간단히 손잡이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십시오. 3단계 중 원하시는 어느 단계에서나 멈추실 수 있습니다. 부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제품 작동을 위한 충분한 공간을 두십시오. 테이블 설치 시 먼저 다리받침을 작동하여 충분한 거리를 확보해 기타 장애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다리바지 1단계는 다리를 편하게 기대어 휴식 또는 독서에 적당합니다. 다리바지 2단계는 각도가 조금 더 높아지며 편안하게 TV 시청을 하는 데 적당합니다. 다리바지 3단계는 다리를 앞쪽으로 쭉 뻗어 완전히 편한 자세가 됩니다. 다리바지를 원상태로 하기 위해서는 핸들을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 다리바지를 3단계까지 작동시킨 후 앞쪽으로 당겨주십시오. 제품의 손상을 줄이기 위해서 다리바지 1단계 혹은 2단계에서 억지로 원상태로 복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리바지는 반드시 3단계까지 작동한 후 원상태로 돌려주십시오. 등받이와 다리바지는 분리가 되어 있어 다리바지가 닫힌 상태에서도 등받이를 뒤로 젖힐 수 있습니다. 등에 살짝 힘을 주고 기대시면 등받이가 젖혀집니다. 앞쪽으로 몸을 당기면 등받이는 자연스럽게 몸을 따라 정상 복귀됩니다. 다리바지가 작동되면 의자는 전체적으로 약간 뒤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사용을 마치신 후에는 등받이와 다리바지가 원상태로 복귀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레이지보이는 항상 고객님의 편안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